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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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학대로 신고합니다. 스스로한테 가하는 자기 학대가 조금 맞는 것 같아요. 쇼핑을 좀 해서 집에 택배가 많이 왔습니다. 처음으로 산 거는 베르사 그립을 샀어요. 원래 쓰던 베르사 그립이 거의 다 낡아가지고 막 이런 데가 뚫려가지고 완전 다 해줬거든요. 제가 이 베르사 그립을 거의 한... 8년 정도 쓴 것 같아요. 한 2013, 14년부터 썼으니까 한 8년 정도 써서 다 해줘가지고 아... 더 이상은 못 쓰겠다. 여기가 뜯어지면서 그래서 새로 사야겠다 해서 똑같은 걸로 못 빨리 샀습니다. 똑같은 걸로. 제가 이 베르사 그립 핑크색 쓰는 이유는 운동을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보던 유튜버 중에 이렇게 핑크색 베르사 그립을 쓰는 남자 운동선수가 있었거든요. 유명한 사람 아니라서 아마 아무도 모를 건데 아무튼 외국 유튜버 중에 이거 쓰는 사람 있어서 그때부터 이걸 따라서 썼었고 8, 9년 쓰니까 이렇게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제가 소비에 관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아무튼 지금은 거의 소비를 하지 않아요. 한 달에 뭐 그 특별한 일? 뭐 경조사나 친구들 밥 사주는 거 이런 거 제외하고는 한 달 생활비가 거의 한 30만 원이 안 됩니다. 정말 다가슴살하고 뭐 이런 거 밖에 안 먹기 때문에 돈이 거의 안 되고 쇼핑을 잘 안 하는데 이건 뭐 필요한 거니까 샀는데 샀고요. 크록스를 샀어요. 크록스. 크록스 이게 너무 사고 싶더라고요. 근데 왜 사고 싶었냐면 제가 슬리퍼 저것도 너무 오래 신었어. 너무 오래 신어가지고 신을 때마다 바닥이 끈적끈적한 거예요. 오래된 신발이 표면이 살아가지고 약간 끈적끈적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싫어가지고 새로 사야겠다 하다가 크록스 매장에 가서 신발 몇 번 신어봤는데 인터넷으로 사니까 훨씬 싸더라고요. 그래서 크록스 모델 중에서도 왜 이제 여름 끝나가지고 재고 떨이 한다고 한 30, 40% 할인하는 거 거기다가 뭐 신규 가입 쿠폰 매기고 매기고 해서 원래 한 7만 원 정도 되는 거를 한 3만 원 정도에 산 거 같습니다. 3만 원 후반대 정도에 샀는데 몇 년 잘 신다가 버리게 샀죠. 아무튼 오늘은 이제 목요일이고요. 목요일은 이제 데드리프트 하는 날이죠. 데드리프트 제가 오늘은 135kg로 100번을 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생각하겠습니다. 파이팅! 후 집중할 수 있는데 집중. 끝!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80개 했습니다 여러분. 80개. 아, 배가 아파. 내일 일어나면 코어가 망가져 있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10법 10 하는 이유가 뭔가요? 아, 10법 10이요? 그냥 챌린징 하는 거 좋아합니다. 도전적인 거 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같이 동기부여도 얻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요. 이거 보면서 아마 이거 따라 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단 한 분이라도 있다면 제가 어쨌든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라고 생각해서 하고 있고 재밌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제가 이거 아니면 라이브도 안 켰을 텐데 라이브도 켜서 하고 있고요. 아, 이런 거 읽으면 좀 민망하긴 한데 블레스님 전자리인데 공부 잘하고 운동도 잘하시나요? 블레스? 밸런스 패스 필요합니다. 아, 그런 거 아닙니까? 키가 너무 많은데. 여러분, 또 여러분들끼리 소통 하실래요? 제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아. 아, 너무 힘들어. 1, 3, 2, 1. 안 돼. 여러분, 작은돌맹이님이 제 와이프인데요. 마지막 세트 좋아요, 구독 꼭 한 번만 눌러주랍니다. 그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트. 자, 집중! 끊었어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거 생긴 시각 세계였습니다. 참고 싶으신idos. 이렇게 남은 시각 세계였습니다. 저는 참고 싶으신지, 다음 팀을 다 읽겠습니다. 오늘도 해낼거에요 여러분 다음주도 해낼겁니다 다다음주도 해낼거구요 다다음주도 해낼겁니다 맨날맨날 해낼게요 감사합니다 이런건 왜 이런건 하시는데 이거 할때마다 10번씩 넘게 말하는거 같은데 이제 이거 대답 안해줄랍니다 이제 대답 안할거구요 그냥 하는거구요 자기학대로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올바른 자세 올바른 연습 올바른 역량 훈련 잘 조화만 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못해 쪼다람 멋있게 인자가 많냐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될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 구독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제가 좋은 메세지를 드리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날이 됐으면 하고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135kg 100개 하는거 혼자 했으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정말 오늘도 감사하구요 제가 두 손을 보고 있는거는 방송을 종료하겠다는 의미겠죠 여기서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다음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데드리프트 135kg 100개를 했어요 지금까지 100kg부터 쭉 매주 5kg마다 증량을 하면서 8주 8주정도 했죠 8주정도 꾸준히 100개씩 매주마다 해오고 있어요 근데 매주마다 할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이걸 도대체 왜 하냐 라는 질문을 항상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러다가 오늘은 이제 한 구독자분들 구독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새로 들어오신 분 같은데 왜 자기학대를 하세요?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 질문을 받으면서 스스로 한번 내가 진짜 이걸 왜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좀 탁 들더라구요 내가 이걸 왜 하지? 라는 생각을 들면서 왜 할까를 한번 생각을 정리를 막 진짜 원판을 방금 정리하려다가 하게 돼가지고 이걸 영상으로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나태해진 저한테 나태해지지 말라고 계속 주는 치측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데드리프트를 매번 100개씩을 하잖아요 매번 100개씩을 하면 사실 그 다음날 근육통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데드리프트 하기 전날에 제가 하체 운동을 하는 날이라서 이 데드리프트를 할 때 근육통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내 스스로가 이 데드리프트 100개를 하기 위해서 전날에 하체 운동을 설렁설렁 하거나 100개를 했다고 해서 다음날 등 운동할 때 루마니안 데드리프트 같은 거를 설렁설렁 하는 거를 제 스스로가 용납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어떤 핑계도 대지 말고 네 할 거 다 하면서 이거 100개 한번 해봐 그렇게 해야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할 수 있어 라고 좀 생각을 들더라고요 약간 스스로한테 주는 치측인 것 같아요 음.. 그냥 처음에는 사실은 그냥 구독자 분들하고 100개 하면서 소통하고 이러면 재밌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러다가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독자 분들이 내가 이거 하는 거 되게 신기하게 생각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동기부여를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아 블레스님 저도 이거 100개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저도 이거 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해요 라고 하면서 제가 누군가한테 동기부여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사실 이 100개 하고 나서의 성취감이 좋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곰곰이 잘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거 저한테 스스로한테 가하는 자기학대가 조금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삶을 살아가는 그 방법들에 있어서 절대 그 한순간도 나태해지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마 라고 스스로에게 주는 약간 채찍질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학대가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생각이 많아져서 갑자기 카메라를 켜고 앉았고 그냥 여러분들은 사실 그냥 제가 이거 100개 하는 거를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제 스스로한테는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제가 100개 하나보다 소통하면 재밌으니까 제가 힘들어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더 즐거우시니까 그거 하는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큰 의미를 여러분들은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는 매주 도전 매주 나한테 주는 채찍 매주 내가 느낄 수 있는 성취감 내가 조금이나마 남한테 줄 수 있는 동기부여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전혀 이게 뭐 어떤 내가 금비대를 위한 목적이거나 유산소를 위한 목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약간 정신 수영에 가까운 운동이죠 저는 사실 이 웨이트 트레이닝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정신 수영에 가깝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나는 조금 더 어떤 동작을 잘하고 싶고 라고 하면서 약간 돌을 닦는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또 이제 어떤 자세로 운동을 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댓글 한번 적어주시면 제가 또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클리어 젤 육회를 라면처럼 먹어도 돼? 응 이건 제가 특제 소스고요 제가 만든 감사합니다 와이프님 방금 일어나서 택배 싸고 스트레칭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나면 어 근육통이 엄청 심하다 뭐 아직 이런 느낌은 아닌데 근육이 뭔가 짧아져있다라는 느낌이 나있거든요 그래서 움직임에 약간 불편한 감을 주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면 저렇게 누워가지고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일어났는데 컨디션 어제 잠도 잘 자고 자기 전에 맛있는 거 못 가졌잖아요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좋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실 좀 걱정했거든요 어제 운동할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조금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서 그리고 오늘도 택배를 많이 주문해주신 구독자님들께 정말 감사하고요 근데 아직 티셔츠가 많이 남았거든요 티셔츠 좀 사주십시오 제가 오늘 8시 아니 9시에 촬영을 나갔다가 지금 오후 6시인데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아 근데 원래 식단을 잘 챙겨 먹었어야 되는데 식단을 거의 못 챙겨 먹었어요 제가 원래 이렇게 도시락을 미리 준비해 놓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렇게 도시락을 하루에 4끼 4개를 먹고 아침은 만들어서 먹어서 5끼를 먹어요 근데 오늘 지금 한 끼밖에 못 먹었어요 한 끼밖에 못 먹고 원래 이렇게 저는 오늘 이렇게 촬영이 길어질 줄 몰랐어 한 한두 시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그냥 갔었는데 너무 길어져가지고 아무튼 밥을 못 먹어서 지금 원래 도시락 하나 모아야 되는데 두 개를 한 번에 넣을 시작하고 오늘 좀 재미난 PD님이 새로 기획한 재미난 촬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정장을 입고 나갔는지는 어떤 영상에서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혹시나 안 보셨다면 꼭 보셨으면 좋겠고 새로운 도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요 밥을 뭐 간단해요 그냥 밥이랑 닭가슴사랑 브로콜리밖에 없거든요 요거 두 개를 어.. 전자리지 조금 돌리다가 후라이팬에 볶아가지고 좀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오늘도 열심히 일했으니까 약간 양념을 조금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은 집에 있는 뭐 양념으로 대충 만들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단맛 짠맛 신맛이 조금 들어 전 좋아요 그래서 양념을 만들 때 얘는 스테비아거든요 스테비아는 칼로리가 있죠 뭐 스테비아를 요충 한 요정도 넣어주고요 짠맛은 딱 딱 간장으로 해야 돼 간장은 와 간장으로 쓰읍 조금 한 요정도 한 스푼 조금 안 되겠죠 신맛은 진짜 조금만 신맛 오우씨 뭐야 뭔지 모르겠는데 좀 들어간 거 같아 패스 망했다 또 들어가면 좋은 게 고춧가루가 좀 들어가면 좋겠죠 고춧가루 MSG 약간 미움맛이 남겼습니다 약간 미움맛 그래서 요거는 라면스프거든요 라면스프를 조금만 그냥 한 한 티스푼 원티스푼 정도 물을 조금 타줄게요 물 한 이 정도 타가지고 기본적으로 오일 스프레이를 조금 뿌려주고 요 도시락들을 투어를 해줍니다 요렇게 생겼고요 어 제가 미트리 에서 닭가슴살 사서 만드는 겁니다 직접 투어를 해줘요 식사를 할 겁니다 원래는 단맛이 조금 부족하면 맛수를 조금 더 넣으면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 단맛을 적당하게 잡았네요 사실 지금 제가 넣은 양념장들은 알고보면 칼로리가 거의 없거든요 간장에 조금 칼로리 있고 스테비한 칼로리 없고 하니까 뭐 요렇게 알아서 뭐 대충 그냥 뭐 뭐 생각해 우리가 단짠이 있으면 맛있다고 하잖아요 단짠 단짠단짠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단맛과 짠맛을 내주는 걸 넣고 그 다음에 약간 산미가 있으면 좋아 식초 조금 넣어주고 그냥 뭐 좀 MSG 맛 약간 그 MSG 맛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MSG 맛이 조금 나은 맛이잖아요 그래서 MSG 조금 넣어주고 이러면 뭐든 대충 양념장이 됩니다 이건 사실 어디다 넣어도 다 맛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그냥 닭가슴살과 브로콜리가 맛이 없다 뭐 이런 거죠 그래도 이렇게 먹으면 꽤 맛있습니다 진짜로 맛있습니다 음 이렇게 해서 어제 데드리프트 135kg 100개 기쁘게 성공을 했고 오늘 또 장시간 촬영하고 오늘 이제 듬운동 가슴운동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바벨로 또 100kg까지 땡기고 내일은 이제 데드리프트 본훈련 하는 날 본훈련 약간 무겁게 하는 날 그래서 내일 하체후면 하는 날이라서 내일은 또 하체후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녁 이거 먹고 또 영상 편집하고 내일 업로드될 영상을 편집을 해야되거든요 아.. 그래서 아플 것 같은데 편집하고 다음에 내일은 데드리프트 하고 그렇게 이제 주말을 보낼 것 같은데 아무튼 오늘도 이 제 저는 나름대로 브이로그라고 생각한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140kg 아주 어? 좀 상징적인 숫자 3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안전하고 건강한 무거운 운동하십시오 다음 주에 봐요 마지막 주에 오늘 영상은 4장으로 1,5kg 2,5kg